여섯, 여섯 개. 제가 여섯 개 했죠. 뒤로만 더 올려야겠습니다. 우리 아버님, 첫 번째가 좀 앞으로 나오세요. 네. 아버님께서. 그렇지. 시작! 하나, 둘. 2016년 2월, 2018년 2월, 2016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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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월. 여기예요. 아니, 이제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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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숭이가. 수어 놀이도 재미있었고, 윷놀이도 재미있었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. 설날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원숭이 탈 만들고 싶다고 해서 왔고요. 가서 아직 원숭이 탈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원숭이 탈을 만들고 나면 새해를 맞이해서 참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.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건데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